안녕하세요. 코다입니다. 오늘은 사다 놓은 양송이가 오래돼서 처리하는 겸 양송이 스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양송이, 올리브유, 버터, 다진 마늘, 파마산 치즈, 우유, 그리고 티큰드 크림 사용할 거예요. 우선 양송이는 반으로 자른 후 얇게 썰어 줄게요. 보통 조리 후에 블렌더로 갈기도 하는데, 그러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번거로워서 저는 버섯 모양 그대로 사용할게요.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났어요. 냄비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버터를 한 움큼 넣어 녹여줄게요. 버터가 들어가야 역시 맛이 나더라고요. 버터가 다 녹으면 양송이를 넣을게요. 이렇게 양이 많아 보여도 볶고 나면 얼마 안 돼요. 버섯은 이렇게 볶아서 수분을 날려주고 스프를 만들어야 버섯의 맛과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다진 마늘도 넣고 같이 볶을게요. 수분이 날아가고 버섯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볶아줄게요. 버섯이 부드러워지면 티큰드 크림을 넣을게요. 일반 퓨어 크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양을 좀 더 많이 넣고, 오래 졸여야 돼서 티큰드 크림을 넣고요. 우유도 넣고 졸여줄게요. 크림의 진하고 무거운 맛을 우유로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룰을 넣고 농도를 조절하는데 버터에 밀가루를 볶아서 만들어야 되고 번거로워서 전 파마산 치즈를 조금씩 뿌려가면서 조절할게요. 한 번에 많이 뿌리면 뭉칠 수가 있어서 솔솔 뿌려가면서 저어주고요. 중불로 졸여주는데 넘치기 쉬우니까 주의해야 돼요. 아참 그리고 소금간도 조금만 할게요. 스프랑 같이 먹을 빵도 구워주고요. 양송이 스프 먹을 준비 완료! 후추를 살깍살악 뿌려주고 후추를 전 좋아해서 많이 많이 넣을게요. 휘휘 잘 섞어준 뒤 스프 한입 먹어볼게요. 아... 이 진한 맛... 좋아야 좋아...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맛나다니... 이렇게 한 번 만들어서 냉장 보관하다가 데워 먹으면 정말 좋아요. 이번엔 빵을 찍어서 먹어 볼게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맛이에요.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냄비로 데울 경우에는 너무 되직해질 수 있어서 우유를 조금 넣어주면 좋아요. 스프에 빵 찍어 먹는 건 진짜 아침에 행복이랄까? 이번에는 빵을 잘게 쪼개서 스프에 담가서 먹을게요. 꼭 시리얼 느낌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먹으면 스프와 빵의 비율이 5대5로 공평해져요. 김나는 거 봐서는 국가 먹는 걸 알겠지만 스프라는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